안녕하세요. 쇼미더의 채널 송지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 이태면요. 짠! 마이크 스탠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던룬 마이크 피크 홀더예요. 5010 모델입니다. 예전에 우리 5012 모델이 있었어요. 그 모델은 여기에서 조금 더 긴 그런 모델로 나왔는데 얘는 지금 7인치 모델로 살짝 짧아진 그런 모델로 나와있어요. 있습니다. 보통 얘는 피크 한 7개 정도가 장착이 되고요. 일반적인 기능 1mm 피크거든요. 이렇게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 피크가 발이 달렸잖아요. 우리 다 알다시피 그래서 항상 없어지고 공연할 때 항상 피크를 찾고 이러느라 시간이 엄청 많이 가고 피크를 나 피크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피크 홀더를 딱 내 홀더가 있으면 내가 준비해간 피크를 미리 공연 전에 딱 장착을 해놓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피크를 뽑아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그런 모델입니다. 전체적으로 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. 마이크 대나 이런데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요. 피크도 얘만 그냥 딱 있었을 때는 얘만 있었을 때는 여기가 헐렁헐렁 할 수밖에 없어요. 뒤에서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벌려주면서 마이크 때에 딱 끼우면 여기가 벌려주면서 이쪽이 딱 피크를 잡아주는 그렇게 잡히는 느낌이 납니다. 떨어졌어? 내 피크 발 달리지 않게 피크 홀더에 끼워서 사용하세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학 puntos 이해 мой 곰ů количе 소餐 곰 곰 곰 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